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치즈의 소금을 먹어볼게요! 오늘은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오늘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엄청 달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콩나물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참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